안녕하십니까 이재용입니다. 우리 서울시민들 아침부터 이리도 바삐 오르고 내리고 서울은 깨어납니다. 골핑돌아오세요. 이미 빗줄처럼 흐르는 차량들로 서울은 다시 살아납니다. 여의도의 아름다움 많은 추억을 안고서 반짝이고요. 반짝반짝 다이아몬드가 받게 됐다는 불빛이 정말 예쁜 미군기지. 반짝반짝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나무 안고 없는 아파트. 미군기지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숲에 삽니다. 정말 오늘따라 불빛이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예쁘게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으로나마 다행히도 용산공원으로 된다 하니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